죽을뻔 했잖아. 너 뭐야?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돈이야? 테러야? 너 누가 시켰어? 나 누가 시켰자니까! 아! 아! 땡! 땡! 한 번 때려. 얘기가 아니고.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.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. 너무 맛있게 맞았어. 얘기하면 안 돼? 형이 굉장히 예뻐하네. 조희준아. 거울 꺼내려. 착 드리네. 착 나오네. 완전 좋아. 이것도 아니야.